이재명 의원 측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곳곳에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을 묻자 이재명 의원은 선거 총지휘자로서 완패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왜 그게 이재명 의원 한 사람만의 책임이냐 라는 반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책임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혼자만의 책임인가요 그건 뭐냐면요 이재명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신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고 우리가 전당대회 때 당대표 우리가 장악할게 그래서 공천권 우리가 행사할게 그러니까 당신을 반대했던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전당대회에 당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반대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경봉주 의원께서 해석을 좀 과하게 해주셨네요 과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너무 잘했죠 이분이 나중에 행정치를 하려면 국회 생활도 한번 해봐야 돼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 되셔서 이번에 공천권은 제의발 국민들에게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요 당이 바닥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주류인 친문계를 겨냥을 한 겁니다 그나마 이재명 의원이 나섰기 때문에 대선에서 아깝게 진 것이고 또 초박빈 경기지사 선거도 이길 수 있었던 거다 이재명 아니었으면 이것보다 성적이 더 나빴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이것은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있었던 논쟁입니다 한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따라 붙은 것은 이재명 후보의 공로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요 다른 편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역대 대통령 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고스란히 흡수를 하지 못했던 것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그쪽에 또 반론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저런 의견들을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어느 쪽이 옳은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양쪽에 다 조금씩 일리가 있다고 쳤을 때 그걸 합쳐서 보면 됩니다 다 같이 부족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다 같이 반성합시다 그리고 나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었던 건데 사실 그걸 못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걸 더 진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식으로 반성을 하는 반성이 아니라 다른 쪽의 책임을 물리는 쪽으로 반성을 하는 이런 행보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빨리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호 의원이요 이게 어떻게 이재명 혼자의 책임이냐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앞으로 당의 개혁은 이재명이 중심이 돼서 구심점이 돼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큰 시험대에 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했다는 건 객관적인 중론인 거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이재명 의원이 자유롭긴 어렵죠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이 친이재명 의원 정석호를 포함해서 이재명 의원을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만들고자 하는 쪽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평론을 떠나서 국민들이 바라보면 어떨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쇄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저쪽 때문에 졌어요 그게 아니라 저쪽 때문에 진 거거든요 라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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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